2. 오의성과의 담판 투쟁 무대를 왕총으로 옮긴 후 우리의 활동에서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가장 큰 날문제 하나는 반일부대와의 관계에서 생긴 심각한 대립이었다. 3. 일제의 집요한 리간책동과 반일부대 두령들의 빈번한 동요, 서베트 좌격로선의 해독적인 후과로 하여 항일유격대와 구국군과의 관계는 1933년에 들어와서 다시금 교전 직전의 상태까지 이루게 되었다. 4. 저 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9.18 사변 후부터 만주지방에서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에 막대한 종료를 기울여왔다는 것은 앞에서도 이미 지적하였다. 5. 그런 노력의 결실로 초기에는 왕총유격대도 반일부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6. 유격대와 자위대를 일방으로 하고 관영장 부대를 타방으로 하는 두 무력이 힘을 합쳐 1932년 봄에 독골에서 일본수비대의 침공을 격퇴한 것은 그 좋은 신뢰로 된다. 6. 그때 대두천의 일본군 수비대는 국민당 시절에 해놓은 먹재를 실어가려고 수십 대 마찰을 끌고 독골방향으로 나왔다. 6. 대왕총 서왕총 거란에는 먹재가 무진장하게 쌓여있었다. 7. 이날 아군은 유인매복전으로 사오십 명이나 되는 일본수비대 병력의 대부분을 섬유하고 많은 무기를 노액하였다. 7. 독골전투는 반공풍조가 뿌리깊이 스며있는 왕총일대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영상을 개선하고 구국군과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부터 협동적 관계로 전환시키는 좋은 계기를 지어주었다. 8. 이 전투는 공산주의자들이 구국군 속에 침투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았다. 9. 독골전투가 있은 후 김은식, 홍해일, 원홍권, 장영삼, 김하일 등은 관부대에 입대하였다. 10. 명사수인 김하일은 교통원으로 임명되었고 지식분자인 김은식은 인차참모장이 되었다. 10. 독골전투가 있은 다음에도 마천군중들은 이전날과 다름없이 관부대 장병들의 옷을 빨아주었고 치설, 지분, 비누, 수건, 담배삼주와 같은 선물들을 정성껏 마련해 보내었으며 아동단원들을 내세워 위문공연도 자주 조직하였다. 11. 공청원들은 선전문과 삐라를 가지고 정치사업을 하였다. 11. 구국군이 공산주의자들을 보고 통주라고, 동무, 통주라고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다. 11. 그러나 관부대의 장병들은 혁명군대원들을 만나기만 하면 통주라고 불렀다. 11. 그 부대에 들어간 동무들은 모두 9위 이상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구국군 장병들과의 사업을 아주 능숙하게 하였다. 11. 관영장은 공산주의자들의 인품과 능력에 헐딱 반해버리고 말았다. 12. 그들을 쟁취한 것은 구국군의 다른 부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서도 조여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12. 훈춘지방의 항일 유격대는 구국군 부대들과 정복 교환까지 하였으며, 지호는 주구총산도 공동으로 하였다. 13. 연통나자 유격대는 구국군이 원호한 총으로 자신들을 무장하였다. 14. 공산주의자들이 더 진공적으로 달라붙으면 구국군과의 연합전선을 실현하는 데서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다. 14. 그러나 좌격모험주의자들이 조질러놓은 김명산 사건으로 하여, 멋처럼 이루어진 반일부대들과의 우호관계는 영으로 되고 말았다. 15. 이 사건은 관영장이 흰기를 들고 일제를 찾아가는 엄중한 사태를 비전했으며, 구국군의 다른 부대들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격리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16. 이와 비슷한 시기에 연길현에서는 최현부대가 귀순하는 반일부대병사들에게 기관총 사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구국군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16. 왕총유격대는 초기에 구국군과의 관계에서 실책을 많이 범하였다. 16. 대대를 책임진 양성령은 몇 자루의 무기에 현악되어 통일전선정책을 정확히 집행하지 못하였다. 16. 그는 품성도 좋고 싸움도 잘하는 유능한 지휘관이었지만, 군사실무주의와 모험주의에 빠져 통일전선을 홀시하였다. 16. 그래서 우리는 양성령을 되게 비판하였다. 16. 관영장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항일유격대와의 연합을 계속적으로 견제한 것은 우리 영향을 많이 받은 허산부대였다. 16. 그 부대는 1933년 5월 타는 날 박두성이 인설하는 잣더기, 현재의 태평천, 잣더기 자위대와 연합하여 동령현성의 기지를 두고 동남차를 거쳐 심리평으로 쳐들어온 300여 명에 달하는 일본군 수비대와 위만군의 공격을 물리치고 수많은 적들을 섬열하였다. 16. 구국군이 망원경계를 무시하고 문전보처만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반일자위대는 커산부대의 망원보처까지 서주었다. 16. 커산은 다른 반일부대들의 지급으로 중요한 연락을 보낼 때에도 심리평의 반군사조직들의 곧잘 도움을 청하였다. 16. 그러면 서선대원들이 반일부대병사들을 대신하여 책임적으로 통신을 전달해 주었다. 16. 그러나 이런 우호관계가 다른 부대들과의 관계까지는 확산되지 못하였다. 16. 유격구역을 휩쓸고 있던 좌경망동바람은 커산과의 이 동맹관계마저 깨뜨려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16. 서베트의 좌경시책은 어제날까지 동맹관계에 있었거나 동정적인 관계에 있던 반일부대들의 부패변지를 앞당긴 적진제 역할을 하였다. 16. 좌경기회주의자들은 중국인 반일부대와의 사업도 극자족으로 하였다. 16. 그들은 구국군과는 하층통일만 해야 한다느니, 구국군 병사들로 하여금 자기 두령을 죽이고 반변에 나오게 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지주 자산계급인 장관들을 타도하라 병사들은 반변을 일으켜 유격대로 넘어오라는 구호를 망탕고창하였다. 16. 이런 구호는 반일부대와의 상층통일을 파악하는 해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16. 반일부대는 조선사람들을 일본의 앞잡이라고 하여 죽이고 로커리 궁치한 당이라고 하면서 죽였다. 16.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을 기화로 조선인민과 중국인민,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중국의 공산주의자들, 항일 요격대와 반일부대들을 리간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공세를 벌였다. 16. 그들은 만주를 강점한 전날부터 장학량의 구동북군에서 항일의 기치를 들고 떨어져 나온 구국군 부대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16. 일제가 여기서 제일 두려워한 것이 바로 유격대와 구국군의 연합이었다. 16. 공산주의자들이 만일 구국군 부대들과의 합작을 실현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일본제국주의의 치안유지와 대륙 침략을 방해하는 무서운 힘으로 되어 저들의 숨통을 조이게 되리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16. 일본의 리간 솜씨는 벌써 만보산 사건과 영정사건 조작만 하고 실현되지 못하였다. 16. 영정사건, 무슨 사건들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16. 권모술수의 이거리 난 일제첩보 모략기구는 조중인민의 설린관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금수나 돌붙여도 낯을 불킬 무순사건이라는 살인극도 서슴없이 조작하였다. 16. 무순사건이란 일본의 첩보기관이 한 일본인에게 단도를 주어 무순에서 아무 죄도 없는 중국사람을 살해하게 한 사건이다. 17. 일본의 모략가들은 그때 조선사람이 중국사람을 죽이고 도주하였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하여 자객에게 두루마기를 입히고 조선사람으로 변장시키었다. 17. 살인은 성공하였으나 자객이 입고 갔던 두루마기 밑에서 일본 옷이 발견되고 그가 일본족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바람에 무순사건은 조중인민을 리간시키려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하나의 실패작으로 끝나고 말았다. 18. 이런 사건들을 확대하면 류저구 사건도 되고 러구교 사건으로도 된다. 19. 일본이 어떤 모략을 꾸밀 때 적용하는 방정식은 이처럼 유치하고 악랄한 것이었다. 19.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은 가짜를 잘 날조하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수법 때문에 노상콜탕을 먹으면서도 그 가짜에 쉽게 속아 넘어가곤 하였다. 19.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중인민을 리간시키기 위하여 조선사람이 만주를 빼앗으려 한다. 19. 공산당은 구국군을 무장해제시키려 한다고 선전하는 한편 민생단에 망라된 반동분자들을 내세워 간도조선인자치구와 조선법정자치정부의 수립을 걸자로 하는 조선인의 간도자치를 부르짖게 하였다. 19. 때로는 중국사람들의 집에 불을 질러놓고 조선유격대가 한 짓이라는 황당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였다. 19. 항일유격대와 반일부대와의 연합전선을 파국외로 이끈 또 하나의 여인은 일제의 악랄한 귀순공작과 그에 따르는 반일부대 두령들의 항일의식의 변질에 있었다. 19. 1933년 1월에 훈천이 헌 더문자에 주둔하고 있던 왕옥진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족들에게 투항하였다. 19. 그 중 수백 명에 달하는 역량이 우리를 반대하는 림시유격대로 개편되었다. 19. 2월에는 서왕청에 있던 관부대의 반수가 귀순하여 만주국 보위단과 공안국에 채용되었으며, 19. 같은 달 대황국 근처에서 출몰하던 마게린 부대 장병 수십 명도 전향하여 하마탕 자위단에 합류하였다. 19. 왕청현 2차자구의 강해부대와 화서포의 청산부대 장병들도 귀순을 신청하였다. 19. 일제는 록산 일대에 응가하고 있던 악명높은 토비대 장 동산호를 매수하여 리광의 별동대를 전원참살하게 하였다. 19. 유격대는 구국군의 행패가 두려워 밤에만 행군하고 낮에는 행군조차 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19. 구국군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조선사람이 살아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19. 구국군과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부터 동맹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19.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혁명을 계속하느냐 마느냐 하는 운명적인 문제로 다시금 상정되었다. 19. 나는 영단을 내려 구국군 전방사령인 오이성을 찾아가기로 결심하였다. 19. 왕동림이 간도 땅에서 떠나가버린 후 구국군의 실권은 그가 죽어 있었다. 19. 오이성을 잘 설복하면 김명산 사건과 리광 별동대 참살 사건으로 하여 19. 동만땅이 빚어진 유격활동의 기용직 상태를 정식시키고 우리 혁명이 직면하고 있는 난국을 얼마든지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심이 생기었다. 19. 나는 오이성과의 단판을 송사시키기 위하여 반성이와 함께 진지한 의논을 하였다. 19. 반성이는 나의 결심이 정당한 것이라고 긍정해주면서도 오사령한테로 직접 찾아가는 것은 삼가하라고 말하였다. 19. 중국사람이 간다면 모르겠지만 조순사람이 가서는 오이성과 같이 자존심이 강하고 편견이 심한 사람을 휘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20. 반성이는 오사령이나 제사령을 돌려세우자면 그의 배후에서 모사노릇을 하는 리청천이 작간질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라고 하였다. 21. 나는 반성이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떤 장애가 있든 가야겠다고 거짓하였다. 22. 우리 청천도 조순사람인데 반공분자이긴 하지만 설복을 잘하면 우리를 방해하지 않겠지요. 23. 그 사람과 나는 서로 구면입니다. 24. 길림에서 삼부통합회의를 할 때 그와 이야기도 여러 번 나눠보았습니다. 24. 우리 아버지도 우리 청천하고는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25. 여기서 구면 저면이 무슨 상관이 있소. 25. 그런 사람들이 뭐 구면 저면을 가리는 줄 아오. 25. 게다가 오이성은 벽창호라지 않소. 승산이 없거든. 25. 단성이는 나의 모험을 조지시키려고 무진 애를 썼다. 26. 나에겐 안도에서 우사령을 설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26. 우사령을 돌려세웠는데 오이성이라고 왜 돌려세우지 못하겠습니까? 27. 우사령과 단판을 할 때는 류번초 선생이 참모장으로 있지 않았어. 27. 그게 좋은 배경이었단 말이오. 27. 그런 배경은 오이성 부대에도 있습니다. 28. 진한장이 거기서 비서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9. 참모장을 하는 허진민도 공작원입니다. 29. 나는 이 한마디의 말 때문에 그만 자가당착에 빠지었다. 30. 내가 든든한 배경이라고 역설한 진한장한테서 얼마 전에 결정적인 응원을 바란다는 요청의 편지가 왔던 것이다. 30. 그는 편지에서 자기 개인의 힘으로 우사령과의 동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한 일로 되었다고 전제를 둔 다음 김일성 동지가 와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조직에서 가급적으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바란다고 호소하였다. 31. 반송이도 이 사연을 알고 있었다. 32. 혁명의 전도가 아직 요원한데 그렇게 머물해서야 되겠소? 33. 제발 심사숙고해 주시오. 34. 단송이는 끈덕지게 나를 설복하였다. 35. 자기의 몸을 개인의 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소. 35. 자칫하면 제2의 리광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오. 36. 우리가 다 죽어서 백골이 되더라도 동무들만은 살아서 끝까지 조선을 위해 싸워줘야 할 게 아니오. 36. 단송이 그 말은 나를 저욱이 감동시켰다. 36. 그러나 나는 공동전선의 대망을 조금 더 포기하지 않았다. 37. 반송이가 훈순현으로 떠난 다음 동만의 각 현에 있는 유격대 대표들은 왕청에 모여서 회의를 열고 통일전선 문제를 심각하게 토의하였다. 37. 이 회의에서도 중심을 잃은 안건은 구국군과의 동맹 문제였다. 38. 이를테면 어이성, 재세용, 사충항 등의 구국군이 집결되어 있는 라자구에 누가 단판을 가느냐 하는 문제였다. 39. 나는 구국군의 집결처에 내가 가야 한다는 것을 완강히 주장하였다. 39. 회의는 허위성원이 백 명 정도 따라가는 조건에서 나의 라자구 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었다. 40. 오이성을 찾아가는 경로가 이처럼 간단치 않았다. 41. 오이성과 단판하자면 먼저 진안장이나 호진민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실정부터 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41. 그런데 진안장은 오이성이 비서장인데다가 고정한 사람이어서 사무실에만 배겨 있었지 밖에 잘 나다니지 않았다. 42. 설사 밖에 나온다고 하여도 조선사람들과 접촉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 43.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전날 내가 관여하던 공청조직의 성원이었고 또 그때 서로 맹세한 바도 있기 때문에 나의 일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줄 수 있었다. 43. 나는 진안장과 호진민에게 편지를 쓰고 뒤이어 오이성과 채세용에게도 소환을 보내어 우리가 라자구로 가는 취지를 밝혔다. 44. 발신인 이름 옆에는 격을 갖추느라고 네모나게 생긴 큼직한 도장도 찍었다. 45. 편지를 발송한 다음 라자구 지방의 혁명조직을 통해 오이성 부대의 동태를 알아보았는데 반응이 좋았다. 45. 라자구의 지하조직들은 구국군이 시내 입구에 조선인 반일 유격대를 환영한다는 구호를 써붙인 사실까지도 우리에게 통보해 주었다. 46. 나는 선발된 백여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라자구로 떠났다. 47. 새 군복을 입고 새 청에 새 가죽가방을 메고 질서정연하게 행군해가는 우리 부대의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47. 나는 백마를 타고 맨 앞장에서 대오를 인설하였다. 47. 태평구에 도착한 우리는 반일인민 유격대의 라자구 입성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오이성 부대의 전령병을 파견한 다음 거기서 회답을 기다리며 하룻밤 유숙하였다. 48. 다음 날 라자구에서 단판을 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통지가 왔다. 49. 오사령이 이처럼 단판에 응에 나서기까지에는 진안장의 보증이 큰 힘을 냈다. 49. 내 편지를 받고 오이성에게 자기가 김대장을 아는 데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50. 오이성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공산당인데 너는 어떻게 되어 잘 아는가 너도 공산당이 되지 않았는가고 물었다. 50. 진안장은 김대장이 동창생이기 때문에 알고 지낸지가 보구나 오래다고 하였다. 51. 너의 동창생이고 좋은 사람이라면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만나봐야 하겠다. 51. 우리는 구국군이 우리를 억류하고 해칠 수 있는 경우에 대처하여 즉시 응원을 할 수 있는 무력으로 훈춘에서 온 한계중대를 태평구 아랫마을에 배치한 다음 나머지 50명만 데리고 붉은기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위풍당당하게 라자구 시내로 들어갔다. 52. 요격대를 마중하러 나왔던 진안장이 구국군 지휘부로 나를 안내하였다. 53. 단판 중에 나를 보좌하게 되어 있는 조동욱과 연락병 리성님도 목갑사창을 차고 진안장을 따라갔다. 54. 지휘부에는 국민당 계통의 부관들이 많이 와 있었다. 55. 오이성은 수염을 길게 들이온 풍채 좋은 사나이였다. 55. 손님이 와도 일어나지 않고 호랑이 가죽 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담아도 하고 차도 마시는 거만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날은 격식을 차려 깍듯이 나를 맞이하였다. 55. 그런데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중국식 예절만은 지키지 않았다. 55. 나는 첫인사로 장학량의 구동북군에서 많은 부대들이 일본군에 투항할 때 사령님 내 부대가 항일에 나선 것을 애국적 장거로 높이 평가합니다. 55. 하고 겸손하게 말했다. 55. 오이성은 그 말을 듣자 입가에 미소를 짓고 부관을 시켜 차를 가져오게 하였다. 55. 네. 김 대장이 일본 놈과 잘 싸운다는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어. 56. 당신 내 군대는 수가 적으면서도 일본 놈과 잘 싸우는데 우리는 수도구가 많지만 당신 내들처럼 일본 놈과 잘 싸우지 못해. 56. 우리 사람들한테서 들으니까 당신이 데리고 온 군대들이 알쭈니 새 청을 메고 왔다는데 그걸 몇 자루 우리한테 있는 낡은 청과 바꾸지 않겠소? 57. 단판은 오이성의 이런 인사로부터 시작되었다. 58. 인사치고는 아주 까다로운 인사였다. 58. 한쪽으로는 추워올리고 한쪽으로는 응에 나서기 곤란한 흉정을 붙여 상대방의 속을 떠오르려는 어사령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가 쓴밥 단밥 다 먹어본 외교의 능수이고 능구랭이라고 판단하였다. 58. 수천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전방사령이 새 청 몇 자루가 탐나서 예의도 없이 첫 대면에 그런 주문을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59. 바꿀 게 있나요? 그런 것쯤은 거져줄 수도 있습니다. 59. 나는 오사령의 제의를 흔연히 받아들이면서도 넌지시 꼬리를 달았다. 60. 그거 뭐 공색스럽게 그런 노름을 할 거나 있습니까? 일본 군대와 한바탕 싸우면 될 터인데. 61. 그렇지만 정여고한다면 그가 짓고 거져줄 수도 있습니다. 61. 오이성은 수염을 내리쓴 다음 다른 각도에서 또돌이댔다. 61. 그런데 당신 내 그 공산당이란 건 무엇인가? 61. 저 진안장이란 사람은 공산당이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난 통 믿을 수가 없거든. 62. 주보중도 공산당인데 내 거문으로 있을 때 보니까 뭘 하는지 꾸물꾸물하는 게 마음에 안 들더군. 63. 그래서 그 사람을 죄에 내깔렸지. 63. 그런데 당신 내 공산당은 상공당도 마수고 다닌다면서? 63.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상공당을 마수겠습니까? 64. 그건 나쁜 사람들이 공산당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하여 꾸며낸 선전이죠. 64. 그럼 김대장도 상공당에 절을 하오? 64. 난 상공당을 마수지도 않고 또 거기에 아무런 관계도 없으니까 절도 하지 않지요. 64. 그래 어사룡은 절을 하는가요? 64. 안 하지. 64. 그러니까 내가 절을 안 하는 거나 어사룡이 절을 안 하는 거나 갖고 가지 않습니까? 65. 말문이 막힌 오이성은 빙그레 웃으면서 아까처럼 또 수염을 쓸었다. 65. 그건 그렇다 치고. 66. 그런데 당신 내 공산당은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이 한 이불 밑에서 자고 남의 재산을 막 빼앗는다는데 그게 사실이요? 66. 나는 단판의 성패 여부가 이 대목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으며 66. 오이성에게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그가 던진 미끼를 재치있게 받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66. 그것도 나쁜 사람들이 꾸며낸 선전이죠. 67. 공산주의 물을 잘못 먹은 몇몇 사람들이 지주의 땅이라면 친일 반일을 가지지 않고 덮어놓고 빼앗은 사실이 있는데 우리도 그걸 잘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67. 그런데 또 지주라는 것들이 소장인들이 굶어서 죽어가는데 손심이라도 써서 먹을 것을 주어야지 저만 잘 살겠다고 안인보사를 하니 이게 도리가 되는가요? 68. 지주들이 식량만 주면야 무엇 때문에 들고 일어나겠습니까? 배는 고픈데 살길이 막히니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69. 잘 모르긴 하겠지만 옛날 중국에서도 태평천국이라는 난리가 있었다는데 그것도 아마 그렇게 돼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69. 어이성은 동감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69. 그건 그럴듯한 말이오. 한참 국난이 심한 때인데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야 나쁜 놈이지. 70. 나는 내친 김에 계속 공세를 들이대였다. 70. 그리고 남자 여자가 한 이불을 쓰고 잔다는 것도 공산당을 모욕하느라고 일본 사람들이 꾸며낸 소리입니다. 70. 우리 유격대에도 여자들이 많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70. 서로 마음이 맞으면 부부간이 될 수는 있고요. 우리는 남녀간의 규율이 엄격합니다. 70. 그러면 그렇겠지. 한 여자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교대하는 일이야 없겠지. 71. 물론이지요. 우리 공산당처럼 청백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71. 이야기가 여기까지 흘러간 다음부터 어이성은 나를 김사령이라고 부르면서 시카스를 여는 말투를 거두어드렸다. 71. 하하 김사령이 나를 공산당으로 만들자고 한다. 71. 오사령을 공산당으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공산당이란 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71. 그렇지만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싸워서 이기자면 힘을 합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72. 오이성은 신경질적으로 팔을 휙 내줬다. 우린 따로 하면 했지. 공산당과 합작을 안하오. 72. 그래도 힘이 부족한 때에야 합작해서 일본음과 싸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73. 글쎄 난 공산당 신세는 안 진다니까. 74. 사람의 존더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다 이제 우리 신세를 지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74. 그것도 그럴듯한 말이요. 사람의 존더야. 정말 귀신도 알 수 없는 일이지. 75. 그런데 김사령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75. 자잘리에 들지 않겠어. 내 생각에는 공산당보다 우리 자잘리에 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75. 오이성은 이런 질문을 드다도 없이 던지고 나서 내 쪽에서 추춤거리는 눈치를 좀 보이자 깨고 서야 하는 듯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지켜보았다. 75. 나는 그때 정말 자잘리란 말을 듣고 정신이 아찔해졌다. 75. 어사령이 나를 골탕먹일 수 있는 만점짜리 문제를 내던진 것이었다. 76. 자잘리란 한 집안이라는 뜻인데 중국 사람들의 청홍방이라는 조직이다. 77. 운하를 파고 배를 끌던 노동자들이 생활상 고통을 참을 수 없어 황제를 반대하여 내온 조직이다. 77. 이 조직에서는 내 것 내 것이 따로 없다고 하였다.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조직이었다. 78. 결이 형제를 모으면 형님 동생 사이가 되지만 자잘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되었다. 78. 자잘리에는 아버지 될 사람이 아들을 얻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 될 사람이 아버지를 얻기 위해 들어갔다. 79. 자잘리는 문벌이 높은데 들수록 위풍있고 권한도 있었다. 80. 자잘리에 들어가자면 시그레야 했다. 80. 우리의 지시를 받고 제24대 학렬에 자잘리에 들어갔던 김재범, 김평. 김재범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의식이 볼만하다고 하였다. 80. 새로 자잘리에 들어간 사람은 아버지 될 사람과 선배들한테 졸만도 몇십 몇백 번 해야 했다. 81. 이런 조직에 나를 들라고 하니 야단이었다. 81. 싫다고 거절하면 뭐처럼 잘 되어가던 단판이 파탄될 것 같고 들겠다고 동의에 나서면 당장 부처님 앞에 끌고 가서 조를 시킬 판인데 그것은 어이성한테 코를 꿰어 다닐 길을 스스로 닦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81. 우리는 단판 준비를 할 때 이런 정황까지는 미처 예견하지 못하였다. 81. 어쨌든 이 자리는 면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81. 어사룡하고 같이 자잘리에 두는 것은 뜻이 깊은 일이긴 합니다. 81. 그런데 우리가 다른 조직에 두는 것은 당조직의 허락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 81. 조직에서 승인할 때까지는 그만둡시다. 81. 하하, 그럼 그쪽은 절반짜리 사룡이지. 온군 사룡은 아닌 게로구만. 81. 오사룡은 약간 아쉬워하는 듯한 기색으로 나를 찬찬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하였다. 81. 김사룡. 그래, 술은 마시는지. 81. 마시기는 좀 마시는데, 혹 실수하여 반이라는데 지장이 될까봐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않죠. 81. 당신 내 공산당은 괜찮아. 김사룡 내하고는 합작하고 싶은데. 81. 막수의 물을 먹을까봐 걱정이거든. 81. 우리 사람들한테 공산당 선전을 하는 건 나빠. 81. 사령, 그건 염려 마시오. 우린 공산당 선전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81. 그저 항일 선전만 하겠습니다. 81. 당신 내 공산당은 공산당 치고는 양반 공산당이군. 81. 그런데 왕청 공산당이 관영장 부대의 무장을 해제한 건 잘못이야. 81. 김사령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요? 81. 어떻게 생각하고 뭐고가 있습니까? 81. 그거야 실책 중에서도 제일 엄중한 실책이죠. 81. 그래서 우리도 지난해 왕청 별똥대를 되게 비판했습니다. 81. 김사령은 참 공정한 군사가야. 81.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이 하는 일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그런 데가 없다고 하지 않겠어? 81.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81. 공산주의자들도 사람들인데 어찌 실수가 없겠습니까? 82. 나도 이따금 실수를 합니다. 81. 그건 내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81. 일을 많이 하느라면 잘못을 보험할 때도 정정 있게 되죠. 81.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고 정신수양을 많이 합니다. 81. 그래야 실책도 적을 게 아닙니까? 81. 그건 그렇소. 81. 일을 안 하는 건달뱅이들한테야 실수라는 것도 있을 수 없지. 81. 공산당이 일을 많이 하죠. 81. 그건 우리도 인정하는 거고. 81. 어쨌든 김사령하고는 말할 재미가 안 하거든. 81. 솔직해서 의사소통이 잘 된단 말이요. 81. 오사령은 이런 말로써 단판을 일단락 지은 다음 내 손을 다정스럽게 잡았다 놓았다. 81. 단판의 성공은 확정적인 것이었다. 81. 그는 기분이 좋은 김에 진한장이 김사령의 친구라는데 81. 이 사람이 글섬씨를 가지고 자기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가 없으면 자기는 눈뜬 소경과 같은 신세가 된다고 하였다. 81. 오이성은 나에게 허진민을 아는가고 물었다. 81. 안다고 하면 우리끼리 서로 내통한다는 것이 알려질 것 같아 모른다고 대답했더니 사령은 허진민을 호출하여 이 사람이 김일성 사령이니 서로 알고 지내라고 성의 있게 인사까지 시키었다. 81. 나와 허진민은 생판 모르는 남남처럼 이해법대로 처면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81. 진한장은 오이성이 이처럼 자기의 막녀들을 불러다가 인사시키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하면서 오늘 단판은 성사된 것으로 믿어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81. 이날 우리는 오이성과 함께 항일 유격대와 반일부대의 일상적인 연계를 보장하며 두 군대의 공동행동을 유지하는 데서 저절자적 역할을 감당하게 될 반일부대 연합 반사처라는 상설적인 기구를 내오기로 합의하고 그 성원 문제까지 토론하였다. 81. 반사처 반일부대 측 대표로는 중국사람인 왕윤성을 내세우고 유격대 측 대표로는 조동욱을 선발하였으며 사무실은 라자구에 설치하되 어사령의 지휘부 가까이 두기로 하였다. 81. 이날 오이성은 우리를 위해 부지임한 점심상을 차렸다. 81. 진한장은 그것도 특대라고 귀띔해 주었다. 81. 어찬중에 다마다 역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81. 일제의 만주강점이 화재에 오를 때마다 오이성은 시꺼먼 눈썹을 푸들푸들 떨며 비분강기한 표정을 지었다. 81. 그는 동산호가 리광을 참살한 데 대해서도 격분을 표시하였다. 81. 그것들은 원래 더백이 비적 패거리들인데 우리하고는 갈래가 달라. 81. 그 동산호가 외놈의 하수인이 되다니. 81. 그 논팽이들이 김사령 내 부대를 해친 건 천벌을 받을 일이야. 81. 우리 중화민족 가운데 그런 악마가 있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 81.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 번 오사령의 인금을 가늠할 수 있었다. 81. 나는 단판 결과와 오이성의 환대에 만족하였다. 81. 오사령은 털도 차리고 사상적으로는 국민당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81. 중요한 것은 그의 항일의지와 구구결이 남달리 강하다는 것이었다. 81. 사상을 따지고 계급을 따지고 민족을 따지면서 제한성만 돌쳐내면 합작을 성사시킬 수 없었다. 81. 공동전선의 경류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제한성을 무시하게 하였다. 81. 나는 그날로 서황청의 오사령과의 합작이 잘 되어간다는 것과 문제는 제세용인데 그와도 점차적으로 협상해보겠지만 81. 통일전선을 위해서는 동령현선과 같은 큰 성실을 칠 필요가 있으니 아무 때나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두라고 연락하였다. 81. 오의성과의 첫 접촉에서 성과를 거둔 우리는 지체 없이 구국군에서 가장 완고한 세력인 제세용 부대를 반일연합전선에 끌어놓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81. 진한장도 오사령은 변덕이 없을 것 같으나 제사령이 문제인데 리청천을 쫓아낼 방도가 없겠는가고 걱정하였다. 81. 오사령의 수하인은 한 개 여단 정도의 병력밖에 없었지만 제사령 내 부대는 수적으로 그보다 더 많았다. 81. 나는 리청천에게 단판을 제의하였다. 81. 그러나 리청천은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공산군의 무장을 해제하자고 채세용을 꼬득이었다. 81. 리청천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던 최사령도 그 관계만은 반대하였다. 81. 오의성 사령이 김대장을 데려다가 오찬까지 하였고 또 김대장이 싸움 잘하는 왕총 부대를 데리고 왔는데 잘못 다쳤다가는 큰 변이 난다고 거절했다는 것이다. 81. 리청천이 어떻게나 반공바람을 세게 불어넣든지 우리는 채세용 문전에 도무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81.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제사령 부대를 오의성과 떼어놓는 데 있었다. 81. 우리와의 합작용에 나선 오의성을 제세용으로부터 떼어내는 길은 오사령이 기관부대인 사충항 여단을 우리의 영향하에 두는 데 있었다. 81. 여단장을 잘 설복하면 오의성과의 단판에서 이루어진 초보적 성과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81. 여단의 구성을 알아보니 대체로 하층계급 출신이었다. 81. 사충항 자신도 아홉 살 때부터 지주집에서 돼지머리를 하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군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81. 그는 길림 육군에서 왕덕님의 부하로 복무하다가 9.18 사변 후 구국군이 되어 서대장, 중대장, 연대장을 거쳐 한계 여단의 주인이 되었다. 81. 그는 싸움을 즐기는 전형적인 군인 기질의 서유자였다. 81. 나는 호진민의 소계신을 가지고 그날로 사충항을 만났다. 81. 내가 면회를 요청하자 여단장은 아무런 거칠해도 없이 만사를 제쳐놓고 나를 만나 주었다. 81. 그는 외놈을 잘 치는 김대장이 자기네 부대에 온 것은 경사라고 하면서 나를 친구로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81. 그 사람에게는 반공의식도 없었고 군벌 기질도 없었다. 81. 아주 서탈하고 저음자는 사람이었다. 81. 사충항은 김대장 부대가 일본 군대와의 싸움에서 염전연승하는 것은 조선사람의 자랑이자 동만인민의 자랑으로 된다고 하였다. 81. 우리는 그 당시 자피고우 전투, 양수천자 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을 통하여 일제에게 신비한 타격을 주었다. 81. 비록 신문들이 보도는 하지 않았지만 간도지방의 그 소문이 굉장히 퍼졌다. 81. 놀랍게도 사충항은 그 전투의 존말과 전과를 잘 알고 있었다. 81. 연합하여 동령현성의 족을 치자는 나의 제인은 사충항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81. 나는 오래전부터 우리의 측근에 김대장 내 요격대와 같은 강력한 우군을 두고 싶었어. 81. 오늘부터 우리는 한형제여, 김대장의 원수자 나의 원수고, 김대장의 부어시자 나의 부어시여. 81. 여단장과 나는 단판의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억세게 포옹하였다. 82. 그 후 우리는 어려운 싸움의 나날에 피와 살을 나누는 형제가 되고 전우가 되었다. 82. 사충항이 독립 2.4 사장으로 임명된 후부터 전사할 때까지 우리의 우정은 변치 않고 계속되었다. 83. 라자구 단판의 결과로 하여 항일혁명 앞에 가려놓았던 가장 큰 암초는 제거된 셈이었다. 84. 우사령과의 합작이 공동전선을 위한 시발점이었다면 오의성과의 단판은 그 시발점에서 얻은 성과를 전 동만의 보험예로 확대시킨 역사적인 진일보였으며 85. 30 폭동과 만보산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저중 두 나라 민족의 무의미한 대립과 유효를 정식시키고 반만 항일의 거세찬 흐름을 하나의 대하이로 합류시킨 통쾌한 사변이었다. 85. 오의성 사충항과의 단판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공동전선도 자기의 주체적인 힘이 강해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85. 만일 우리가 1932년에 남북만 원정과 왕총을 중심으로 하는 1933년의 대서전투들에서 자체의 군사적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거나 유격대를 승승장구하는 무조기 철군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더라면 85. 오의성은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문 밖에서 쫓아버렸을 것이다. 85. 오사령과의 합작이 그처럼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은 것은 우리의 힘이 강했고 정치 도덕적 풍모가 구국군보다 우월했기 때문이며 85. 우리의 열렬한 애국심과 국제주의적 우회심, 자기 위협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그를 공감시켰기 때문이었다. 85. 나는 구국군과의 합작을 실현한 그때부터 동일전선을 위한 최상의 수단은 주체적 힘이라는 것과 이 힘을 키우지 않고서는 어떤 우군이나 우방과도 연합하여 투쟁할 수 없다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하기 위한 투쟁을 일생동안 벌려왔다. 86. 동령현성을 치자는 데 대해서는 오의성과 제세용도 찬성하였다. 87. 우리는 라자구에서 오의성, 사충항, 제세용을 비롯한 구국군 지휘관들과의 연합회의를 열고 이 전투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전 방침을 세운 다음 왕청 본부에 또다시 편지를 써보냈다. 87. 오의성과의 단판과 동령현성 전투의 성공으로 하여 동만의 유격부대들과 구국군 부대들, 반만항일세력들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87. 오의성과의 합작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동일전선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전반적 항일혁명을 추진시키는 데서 계속 틀어지고 나가야 할 생명선이며 중심고리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88. 그 후 간도를 떠나 장대길대로 활동무대를 옮긴 다음에도 나는 오의성과의 합작을 성사시키던 나날들을 감히 깊이 회고하였다. 88. 그 당시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된 오의성은 무성지구의 활동거점을 잡고 우리의 익측에서 싸우고 있었다. 88. 그가 가까이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공동투쟁의 날날에 맺어진 예정이 다시 살아올랐다. 88. 나는 백여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오의성 부대의 미령이 자리잡고 있는 서강 동쪽수림으로 찾아갔다. 88. 그때 오의성은 영체 밖에까지 뛰어나와 나를 얼싸 않았다. 89. 우리는 십년이나 이십년쯤 서로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중마고우들처럼 뜨겁게 포옹하였다. 89. 처연의 절은 오사령에 거슬거슬한 수염이 벌에 와닿는 순간 나는 어째서인지 목이 꽉 매는 듯한 격정에 휩싸였다. 90. 군볼기질이 다분하고 자존심이 강한 이 중국사나이와의 상봉이 왜 그다지도 내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는지 알 수 없었다. 90. 싸움 속에서 맺어진 정의란 참으로 유별난 것이었다. 90. 나는 오사령이 국적과 연령에 관계없이 나를 친형제와 같이 진심으로 환대해주는 데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91. 탄우 속에서 맺어진 우정. 세상에 이 우정보다 더 진실하고 더 열렬하고 더 공간 우정은 없을 것이다. 91. 우리가 가장 친근한 사람들끼리의 우정을 전투적 우정이라고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92. 호랑이 가죽 위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매눈같이 예리한 눈길로 사람들의 인꿈을 가늠하던 왕년에 도구하던 기상은 오이성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93. 수천 명의 부하들을 쥐락펴락하던 농림호걸이라기보다는 첫 늙은이에 가까운 텁텁한 모습이었다. 94. 살도 빠지고 눈정기도 약해진 것 같았다. 94. 나는 오이성의 미령에서 이틀을 묶고 돌아왔다. 95. 내가 떠날 때 오사령은 부하 백 명을 나에게 넘겨주었다. 95. 내가 사양의 뜻을 표시하자 그는 짐짓 노하는 채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95. 김사령한테 무엇이 없거나 부족하겠어. 95. 그렇지만 큰 싸움을 준비하는 김사령에게 나도 친구로서 무슨 도움을 줘야 할 게 아니오. 96. 그 백 명은 내가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 김사령 수하에 가야 합니다. 97. 석담에 다북숙도 산밭에 나면 고다진다고 하지 않았어. 97. 그 후 나는 오이성을 다시 만나지 못하였다. 97. 그 해 말에 오사령이 부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소련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뒤로는 서로 연계가 끊어져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98. 오이성은 우리가 공동전선의 위협을 개척할 때 잠깐 동안 필요했던 일시적인 동반자가 아니라 실전 속에서 어깨 겪고 포연탄호를 헤쳐온 잊지 못할 전우였다. 98. 오사령이 후반생을 어떻게 보냈고 최후를 어떻게 마쳤는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미해명으로 남아있다. 99. 그런데 어디서도 믿을 만한 소식은 들을 수 없다. 99.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애국애족의 리념에 충실했다면 나는 그것으로도 만족할 뿐이다.